LA 카운티가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것인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쯤 논의를 거쳐 검토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행정명령으로 전환된 겁니다. LA 카운티 1지구 힐다솔리스 슈퍼바이저가 발효한 이 행정명령은 두 달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11만 명에 달하는 LA 카운티 소속 공무원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지병 등 의학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힐다솔리스 슈퍼바이저는 최근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어제 하루 3,7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2월 이후 집계된 수치 중 최대치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70에서 85% 상당히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 2차 접종 완료는 54% 수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는 전체 주민의 6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보다 집단 면역 형성 수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